보호망 자 그러면 저 보호망이 일단은요 오늘 1억 한도 내로 보장되는거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나머지도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같이 휘루룩 뿅 요즘엔요 암치료비보다 대세가 어딜까요 암진단비 요즘에 비싸요 그리고 암진단비 요즘에 누구나 한두개씩은 가입이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또 암진단비 가입하다가 나중에 또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서 가입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때는요 저 보호망 암진단비보다 암치료비 근데 암입원비는 4일째부터 되고 첫날부터도 되는게 있는데 암으로 입원할 확률은 거의 3,4일이면 다 통원치료에요 3,4일 그러니까 차라리 통원치료를 가입한게 낫죠 암입원비 매우 비쌉니다 물론 암수술비도 나쁘지 않아요 암수술비 비싸죠 그리고 암수술 확률보다 요즘에는 항암방사선 암방사선이죠 암방사선이나 혹은 약물치료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약물치료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암치료비에 많이 가입을 한다 자 암치료의 끝판왕 중입자 가속기 치료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립선 특히 거의 99.9% 완치율이 보이고 있구요 병원비만 한 8번에서 12번 많은데 5,500만원 들 뿐이지 병원비만 많이 비싸뿐이지 완치율이 빠르구요 거의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난다 5분에서 10분 통증도 거의 없다 그래서 요즘엔요 빈부위격차가 심해질거에요 점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간단한 치료를 많이 할거구요 정말 암에 걸려서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 머니 돈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화학치료나 힘든 치료 아니면 정말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자 중입자 가속기 치료에요 암세포만 골라서 저격을 하는거죠 삐용삐용삐용 암치료만 저격을 합니다 이 정상세포는 전혀 안걸린다는거죠 기존 방사선치료법은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모두 공격을 해요 예전에 있는 항암치료는 하지만 지금은 모두다 지금 죽이는게 아니고 암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매우 좋다는겁니다 암세포만 골라서 파괴하여 부작용이나 고통이 적은 꿈의 치료죠 자 2분이면 거의 끝나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일본과 독일에서 1억이상 우리나라에서도 5천에서 6천만원 드는데 딱 한곳에서만 지금 연세우려원 딱 한곳에서만 있는데요 내년에는 한 두곳정도 더 제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6개월정도 지금 중소속 기다려야 된다 환자 대기의 순번이 그래서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국내에서는 4천만원 아니고 5천만원 이상 든다 치료시간은 2분에서 5분 12일 정도 그래서 양성자 방사선 치료보다 12배가량 무거운 암세포를 훨씬 더 잘 파괴하고 완벽하게 거의 99.9% 파괴를 한다는 겁니다 자 치료시간이 짧아 대부분 통원 하지만 실손보험에서는 하루에 2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입자 가속기 치료받으면 고가의 치료비 시대가 필수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거의다 보면 뭐 훈구화재나 아니면 훈구생명만 가능해요 근데 이 하나에서 1억 한도를 지금 9월달부터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출시를 그래서 요런식으로 가입을 많이 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저 보호망이 설명해드릴건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항암치료는 대부분 통원치료에요 실비로는 20만원 25만원밖에 보장 못받잖아요 그래서 25만원밖에 25만원 25만원 분이 아니고 25만원밖에 그래서 어 한보할 때 500만원도 600만원 이상 들고 12회로 해서 거의 5천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암중입자 가속기 치료죠 거의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지금 이제 최대 1억까지 가입이 된다 언제까지 일단은 어 저 보호망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0월달에서 11월달까지만 판매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감을 해봅니다 두번째는 정교환치료 빠른 의사회복이 가능해요 특히 요즘에는 다빈치 로봇암 수습일도 많이 하고요 그거 외에도 갑상선 전립선암 외 갑상선 전립선암을 많이 한다는 거죠 또한 각 최대 2000만원 그리고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20년 갱신 혹은 30년 갱신 아니면 뭐 20년나 90세만기 아니면 30년나 90세만기로 자율적으로 최저 보험료 2만원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확 줄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표적항암 카티항암 약물치료비 최대 7천만원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부분 그거 말고도 횟수제한 없이 암치료비 통원시대가 있기 때문에 암치료비도 통원비도 하루에 50만원 요즘엔요 우리 지방에 병원이 거의 몰락돼서 거의 서울로 많이 오잖아요 서울로 암통원 치료받으면요 거의 밥값 차비 시간 맞추고 여러가지 들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2, 30만원 깨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암통원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대합병원 서울에 있는 병원 옆에 민박집이나 일반 가정집에서 렌탈을 내요 한달만 한달만 살기 그래서 병원 근처에서 일단은 숙박숙식을 얻어가지고 한달동안 거기서 먹고자고 하고 병원 바로 앞에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암통원비 암통원비 50만원 짱짱하게 있으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뭐 지금 진단비 진단비는 그전에 많이 있다고 해서 체조로 넣어드렸어요 암진단비 천만원 넣어도 되고 백만원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 유삼도 다 백만원의 10%인 20%에 20만원만 넣구요 나머지 기본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항암 1억 넣구요 방사선치료비 뭐 표적 카티 다빈치 로봇 이렇게만 넣으면 40세 50세 기준으로 3만원 5만원 8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이렇게 안나와요 거의 3만원 4만원대에 갱신형 비갱신형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저렴하게 설계하는 법을 노하우를 알려드릴거에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40세 남성 기준이에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일단 보험료가 얼마에요 3만 3천 340원 그래서 위에 기본계약 여기까지는 다 기본계약이에요 의무계약 암진단비 100만원 넣어드렸고 유방암 생식계약 100만원 최소에요 유삼도 10만원 그리고 상해난 질병 후장애 최소로 넣어드렸어요 오늘의 주요 핵심 주요는 얘에요 주요 별 5개 누구죠 바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요놈이죠 1억까지 그래서 의무계약과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32,300원 넣으시면 3만원대 40세 남성 기준으로 30년나 80세 만기로 가능합니다 30년나 80세 아 근데 80세 만기가 너무 작어 하신 분들은 30년나 90세 만기로 하시면 돼요 요런식으로 30년나 90세 만기 30년나 90세 만기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만기가 좀 전에는 80세 만기였는데 없애고 90세 만기로 90세 만기로 하시면 돼요 기본계약은 다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어 지역의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1억을 4만8백원 넣으면 4만2천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4만2천원대 자 아우 3만원대 80세 만기나 90세 만기 4만원대 부담돼 하신 분들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짭 짜잔 보호망이 한번 설정해보았습니다 30년나 30년 갱신형이에요 40세 남성기준으로 그래서 최저 보험료가 2만원이다 보니까 주계약까지는 쭉 채소로 넣어들었고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1억 넣어들었습니다 1억 1억 넣어들어서 총 보험료가 2만3천 943원 얼마요? 2만3천 943원 다시한번 2만3천 934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만3천원 자 20년납 20년 갱신해도 되는데 최저 보험료가 2만원이라고 했잖아요 30년납이보라면 2만3천 943원 그러면 30년동안 보험료가 2만3천원 내면 되구요 그 다음에 취입세 때 다시 보험료가 인상이 되겠네요 근데 그전에 암에 걸리면 2만3천만 내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번에 4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또 남성만 하면 또 실망하잖아요 40세 여성 기준 남성과 더불어서 첫번째는 30년납 80세 만기로 해드렸어요 주계약 다 똑같이 넣어드렸고 위에 보면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양성자나 아니면은 중입자 모두가 보장을 단방에 일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1억 넣어드니까 3만8천 216원 3만8천 216원으로 30년납 80세 만기로 가능하구요 아 보호망이 나 80세 좀 적어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거에요 그래서 보호망이 90세로 또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90세 네 90세로 하면 일단은 40세 여성 기준으로 90세 만기로 하면 보험료가 얼마 나오냐 4만2천 4만3천 728원 30년납 90세 만기로 해서 4만3천 728원으로 가입이 된다 아 근데 보호망이 나 그전에 암진단비도 많이 가입하고 항암 방사선도 몇개 있어 지금 보험료가 너무 타이트해 가입하고는 싶지만 하신 분들은 저 보호망이 또 해놨습니다 30년납 30년 갱신 30년납 30년 갱신형으로 하면 3만528원 그래서 40세 여성기준으로 여성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주계약 쫙 넣고 그 다음에 1억 1억을 넣어드렸어요 40세 여성기준으로 그러면 3만528원 근데 최저 보험료가 2만원이잖아요 이거를 20년납 20년반기로 해도 돼요 갱신으로 그러면 한 2만원대 초중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만원대 초중반 초중반 2만원대 20년납 20년 갱신형으로 하면 근데 20년 후에는 60세 넘으면 또 갱신되잖아요 좀 불안해 30세로 하는게 70세까지는 충분히 암에 걸려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30년납 30년 갱신형으로 저 보호망이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아시겠죠 네 뭐지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